덕순양TV 덕순양입니다. 오늘은 해남 땅끔마을 건덕조매는 신지이동에 와서 소방불고기 잡으러 왔어요. 많이 잡고 싶으시지만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겠어 안되겠어 안녕 안녕 4백만원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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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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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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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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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ly. 안녕. 여기 이놈 긁고 하면 되요 쪼까나면 쪼까나면 좀 커야 되니 틀림 четыенты 옷도 걸ки 해Ep 멤버들 쪼까나 세 동하러 소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